세계가 환상과 착각이라는 아이디어. 그 창가들은 삼라만상이 환상에 불과한 영적 세계라고 주장한다. 우파니샤드는 이것을 인도 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끈질긴 사상 중 하나로 확립했다. 오감의 세계는 환상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환상과 실제를 구분하는 것이 오류이다. 세계는 브라만신의 꿈이다. 세계의 창조는 브라만신이 잠들면서 시작된다. 감각기관들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말도 환상이다. 말은 입술과 혀와 신경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생각도 환상이다. 생각은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탓이다. 대부분의 감정도 환상이다. 감정은 신경과 내장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후대의 신비주의자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른 애매한 만이 실제이다. 진실은 순수하게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만 또는 어떠한 육체적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이타적인 사랑, 보편적인 슬픔과 같은 감정 속에서만 회끝 엿볼 수 있다. 이것이 세계를 바꾼 아이디어일까? 환상이든 아니든 우리는 이 세계 안에 있다. 허물을 권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삼라만상이 환상이라는 교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꿨고 신비주의와 금융주의를 장려했다. 종교에 따라서는 정당화나 배척의 근거를 제공했다. 또한 일부 사상가들이 과학과 세속주의를 멀리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디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